속보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과민근 해상에서 발생한 93호 열대요란이 점차 발달하면서 미해군 합동태평경고센터 JTWC에서는 10월 24일에 낮음 로우단계에 추정마크를 붙였으며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인 10월 25일 한국시간 새벽 3시에 이 열대요란이 열대저기약 TD단계 이상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중간단계로 상향시켜 업데이트하여 추적 감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와 미국기상청 GFS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대형태풍으로 발달하여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후지산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93호 열대요란이 필리핀 막탄 이세아브 국제공항에서 동북동쪽으로 약 560km가량 떨어진 해상이 있으며 현재 중심기압은 1004헥토파스칼, 중심체대 풍속은 시속 약 37km 20노트입니다. 현재 이 93호 열대요란 주변의 해수면 온도는 30에서 31도를 오가는 상당히 따뜻한 수준인데다 5에서 10노트 수준이 낮은 연직시어가 맞물려서 순환장애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열대저기압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22호 태풍 날개 발생 가능성이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의 예상 진로도를 살펴보면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북상하면서 북이 20에서 25도선 인근에서 동쪽으로 전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4호 태풍 난마두, 19호 태풍 선가, 20호 태풍 내산, 그리고 21호 태풍 하이탄까지 일본 열도를 위쪽 도쿄와 아래쪽 오키나와까지 강타하면서 일본 열도는 최악의 폭우와 홍수 사태로 정신이 없는 멘봉상태에 빠진 상태이고 아직 태풍 피해가 수습이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2호 태풍 날개가 일본 도쿄를 직격하고 후지산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일본은 계곡 이래 최대의 멘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태풍들과 화산폭발, 그리고 군발 지진이 일본 직격을 하면서 일본 열도의 지반은 그 충격파를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후향 액상화 현상, 즉 지반이 진흙처럼 되는 현상으로 지반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전문가들이 최근 계속하고 있던 상황 하에서 22호 대형 태풍 날개의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열도 전체에 대한 물폭탄 예측은 일본인들이 또 한 번 하늘을 원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22호 태풍 날개의 피해를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오키나와는 피해가 이번에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오키나와의 최근 산사태나 싱크홀 등 비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현재 일본 오키나와는 최악의 상황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비피해로 인하여 오키나와에는 만여 정도 되는 가구가 정전이 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전 피해를 복구하는 데 오키나와는 만전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열도 전체에 내리는 비와 지진들로 인하여 비가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높은 쪽에서 계곡 형태로 물이 내려오면서 응력이 집중되는 곳 이런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던 찰나 이 상황에서 오늘 10월 25일 화요일 22호 태풍 날개의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도쿄 직경 예측은 일본인들에게는 그저 하늘의 기도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오키나와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 태풍이 만약에 정말 운 좋게도 필리핀 서쪽 남중국해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키나와는 강타할 것이므로 22호 태풍 날개로 인한 피해는 일본 오키나와는 태풍이 필리핀을 향하던 일본 도쿄를 가던 무조건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므로 오키나와에 사시는 분들은 산사태가 오래될 만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산사태 등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최근 일본인들은 왜 일본 기상청은 한국처럼 미리미리 태풍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태풍 경로와 위력도 못 읽는다면서 일본 기상청에 대하여 오보청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으며 9월부터 계속되는 군발 지진에 대하여도 지진 알림 문자도 제대로 못 날리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계속하여 지진에 대한 오보와 이번에는 태풍에 대한 오보로 인하여 일본 기상청이 큰 곤혹을 치워 있는 것입니다. 이번 22호 태풍 날개의 태풍 오키나와 강타 예측에 대하여도 아직까지도 일본 기상청에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인 분들로서는 일본 기상청의 예측을 모니터링 하기보다는 한국 기상청의 예측을 항상 24시간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